KTX 547 KTX 547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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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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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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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리아차는 광명역에 도착합니다.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. 뭐?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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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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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